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벗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다시 없을 좋은 벗이 되어주고 계신지요? 사람마다 가치기준이 다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막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인생의 벗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벗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종교적이기보다 영적이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불안으로 방황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성숙함을 얻고 싶어 종교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동안 열성적이었던 종교생활의 환면을 느끼고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그들의 교리에도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꼭 종교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수준으로 봐도 상식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떼지어 몰려다니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본심은 그저 전도일 뿐이고 엄청 신실한 듯이 말하고 착한 사람 척하지만 뒤돌아서 욕하고 자신의 가정생활조차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구나 굉장히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벗이 되어줄 사람은 종교적이기보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적인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늘 기쁘게 살고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종교적 교리는 모른다 해도 영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함과 친절함 그리고 온유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일치시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심리적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보단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벗이 되어줄 좋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소문을 내기보다는 비밀을 지켜준다. 친구가 좋은 것은 서로 공감하며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허물도 드러내고 내밀한 가정사도 의논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친구가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재미있다고 늘어놓는다면 실망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배신감마저 느끼죠. 하도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친한 친구에게도 비밀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릅니다.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에게 하지 못할 말은 친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없을 때 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맞장구 치고 좋아라 들었다면 우리 자신도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앞에 앉은 친구가 없을 때 이런저런 말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남의 뒷담화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겠지만 재미있다고 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재미있어 하면 안 됩니다. 친구의 아픈 이야기는 금고 속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벗입니다. 인생의 벗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고치려고 노력한다. 잘못이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사각뿐만 아니라 고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실수를 했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잠깐 이게 눈이 멀어서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사과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치려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벗으로 삼아야 할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벗이 되어줄 좋은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한결같다. 처음에는 없는 간도 빼줄 것처럼 아주 살갑게 대하다가도 한순간 낯빛을 바꾸고 찬바람 쌩쌩 불 정도로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이 수시로 그때그때 듣기 좋게 바뀌는 사람도 있죠. 기분이나 감정이 오르메림이 급변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살기 힘든 만큼 내색하지 않고 푸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늘 착한 눈웃음을 지으며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내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인생이 함께 한결같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로 남아있는지요. 그분들의 면면이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디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수 있는 인연이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영적이면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고 한결같이 평안해서 모두가 벗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